안녕하세요 럭셔린하우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메리어트 파크센터에 나와있습니다 펜트 4개 중에 그 펜트 아레스테드에 추가적인 펜트가 있는데요 분양평수 118평에 전용 85평 방 5개 화장실 3개짜리 지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왼쪽에 신발장이 있구요 그 다음에 깊숙한 신발장이 있구요 자 입구 들어와서 좌측으로 방이 2개가 있고 우측으로 거실 식당 부엌과 마스터 공간에 복방 포함해서 방이 3개가 추가적으로 있어요 우선 좌측 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잔여전이죠 우선 보면은 방이 2개가 화장실 하나 있는데 욕실 욕실 화장실 자 첫번째 방입니다 방이 굉장히 크죠 빌트인 옷장이 되어 있고 뷰가 엄청 좋습니다 자 두번째 방입니다 이방 역시 옷장이 이 방 역시 뷰가 아주 좋습니다 원래 34층에 펜트가 4개가 있는데 이건 33층에 있는 중 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 두개와 화장실 하나를 봤구요 두 번째 화장실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양쪽 면이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빛이 잘 들어와서 밝고 넓은 집입니다 여기서부터 소재 공간이 두 면으로 안에 공간을 하나 막아서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거실 공간이구요 역시 뷰가 엄청 좋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를 좀 손봤어요 이 임대를 놓기 위해서 저기 보시면 한강 우케우사당이 보이죠 거실이 엄청 큽니다 이쪽 공간을 방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이쪽 공간에 방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방을 두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정말 큰 거실입니다 자 만약 이제 이쪽이 식탁 자리인데요 여기다가 식탁을 놓을 수 있고 이제 부엌입니다 냉장고 자리 서브 주방 및 세탁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스터 존인데 두 개의 방과 한 개의 옷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이죠 모든 방에서 뷰가 좋아요 여기는 이제 옷방 이에요 마스터 안방이구요 마스터 안방이구요 자 욕실과 화장실입니다 욕조가 놓여있고 쓰면 돼 분리된 화장실 샤오버스 자 지금까지 여의도 메리어트 파크센터 줌펜트 33층이기 때문에 줌펜트 지금 현재 임대로 나왔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 1,050만원 럭셔리 라우스였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